살 수가 없는 삶들이야. 자손이. 근데 못살아는거 어떡해? 못살아. 자손이 없으니까 그냥 헤어주면 낫다. 둘이 원짓살이 떠서 원짓살이 떠들어서 다 헤어주면 아니에요. 근데 둘이 원짓살이 성폭살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하는 것마다 안해. 누군가는 버려줘야돼. 떠난다고. 그래서 최종 말씀이시면 이 부부가 살아나봐야 비용이 없어. 자손이 있다면 채우고 살아나봐야 할텐데 자손이 없기 때문에 그냥. 1차 검진에 통과한 무속인들다운 영엄함을 볼 수 있었다. 하하